자기만의 원하는 사람 자기만의 원하는 사람 많이 받으셨는데요 시선은 원 안에서 주시면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면서 자고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해주시고 갑니다 여섯 가운데 가라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찍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김경철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씨 어서오세요 네 어 드라마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우아하게 레드카펫실장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원 안에서 주시면 저희가 예쁜 사진 찍어주세요 자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게 레드카펫을 받고 계신 우리 김혜윤씨인데요 하시고요 목 안을 섞이시면 저희가 사진처럼 인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가라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강한 미소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아하면서 약간 수중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김혜윤씨 좋은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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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데요. 자고. 아래를 웃어주시면. 자고. 자고. 걸어주시고 하시고요. 시선을 굴대고. 요정하실 것에 외쳐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대로. 문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온몸종대 후. 열정하실 모습을 담고 계실. 취재님 여러분들 계십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우리. Deutsche Soe와 은기ама.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우님. 김성향이 오신 것입니다. 완전 우원합니다. 여러분. 김성향씨. 업주시가 오신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조심하십니까? 시선 대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많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가려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음식이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환상한 여행을 해주시는데요. 조심해서 그쪽으로 고장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